올해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국내 상장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지가 있는 상장사 246곳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는 작년 동기보다 48.78% 늘어난 59조 6,1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같은 전망치는 1, 2분기 각각 118.33%, 91.03% 증가한 것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50%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입니다. 기업별로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은 철강, 해운, 석유 등 경기 민감주와 항공, 레저, 업종 기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와 함께 FN가이드 집계 246개 상장사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지는 작년 동기보다 71.85% 불어난 54조 58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